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정연 역할로 인사드리고 있는 배현성입니다. 야! 저 영주 많이 사랑해요. 사랑? 이번엔 짓듯대로 안 된다고. 변한 것만 만나. 변하지 말기. 너한테 내가 있잖아. 살아서 만나. 정연 캐릭터는 말은 많이 없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영주를 위한 마음이 가장 최우선인 따뜻한 친구입니다. 저희 우리들의 블루스는 앞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정연 역할을 맡은 변성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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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